안녕하세요 베류뷰입니다. 제가 한 두달만에 균학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와서 한 두달 정도 지났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호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도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소홀하고 한국에 와서 뵙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못 봐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호주에 돌아가면은 예전처럼 영상도 자주 올리고 그리고 실방도 하고 많이 소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오전에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요. 앞부분에 보셨겠지만 제가 인트로 영상을 선물로 받았어요. 한번 자랑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이 영상 주신 코멘터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 링크란에 코멘터스님 새 채널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요. 가서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사에 따른 일본의 반응 그런 거 올리시는데요. 되게 재밌는 채널이니까 가서 링크 따라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주신 코멘터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호주 돌아가기 전에도 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돌아가니까 호주 정보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다양한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